안녕하세요. 전매아가 인사합니다. 오늘은 인명군모타이아 섬진강 쪽으로 탐색을 나왔습니다.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또 찾아볼게요. 여기가 또 조그마그냐다 하면 호피가 또 한 점 보이네요. 너무 작아서 보이도 않으지요?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제 손질없다고 걱정을 많이 해줘서 제가 오늘은 공군장갑을 한나 끼고 왔답니다. 호피가 맞죠? 조그마하게도 귀엽네요. 오늘 범회는 이곳에 와갖고 몇 점 했는데요. 오늘은 오니까 없네요.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네요. 호피 찾으러 갔다면 호피는 안보이고요. 저거 행글라드 타고 온 거에 보이네요. 이리 가까운 곳에서 내린가 봐요. 오늘 좋은 구경 했네요. 유두막에 와서 생일날 탕거 구경하고 또 홍삼뿌리도 하나 캤답니다 아주 빨그러니 홍삼 좋죠 근데 이거는 홍삼이 아니고 소리쟁이 뿌리답니다 요것도 좋은 야기도 한디 그냥 또 다시 땅에다가 묵고 가야지요 저 건네도 또 분이 함으로 오시갖고 별집이 탐색하네요 드디어 조그마한 호피 아기를 한 점 또 찾았습니다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갑네요 봄에는 온께 들어 있더만 요새는 온께 아예 없네요 또 우리 큰아드님이 한 점을 또 이렇게 해왔네요 빛깔이 너무 아름답죠 아이쿠 여기가 또 드디어 호피가 또 한 점 보이네요 아 여기 보이죠 여기 호피답니다 요 개하필 단지는 호피가 아주 기원해요 아이고 또 좋은 호피를 한 점 또 발견했네요 아이고 좋아라 하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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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봐 한 점 더 했자 이리와 구경해봐 영 좋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점수 보인답니다 여기는 순정 개혁피만 있거든요 여기는 순정 개혁피만 있거든요 그런데 개혁피 단지에 이렇게 오면 어찌다가 한 점수 이렇게 좋은 호피가 나오니까 그래도 또 한 번쑤가 오고 본답니다 하산 하산 이리와 구경 한 번에 구경 나 호피 좋은거 한나 또 봤어 언니 와봐 실로맞지 않다 어디갔어 제가 안정 탐사국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뱅 뱅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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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잘자니 이쁘게 잘나왔네요 이런 호피 한장 흘러면 아주 힘든답니다 제가 오늘도 기분이 엄청 좋네요 양쪽이 다 잘나와서 진짜 좋은 호피네요 물을 묻히면 붉은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을 묻히면 붉은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이 안전하거나 그래도 구경해 보세요 아까 용필색 한장 보여 드릴께요 물을 칠해놓은게 아주 이쁘죠 ndr 이 생맥 에게 빛이 вок Expans dad 선 공기 우ла 보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